안녕하세요 한비티비 한비입니다. 오늘은 박찬근님 9월 스케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4년이 9월까지 왔네요. 9월 6일 무주 등나무 운동장 여기에서 무주 반딧불 축제 내일 모레죠? 행사 있으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1일이죠. 파주 포크 페스티벌에 나오시는데요. 박찬근님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합니다. 이거 오후 5시 반에 한다고 하니까요.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8일 코리안드림 통일 실천 대행진 이거 행사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4일 날 정선 공설 운동장에서 정선 아리랑제의 축하 공연이 오후 8시부터 8시 40분까지 있습니다. 이거 저녁 8시니까요.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비티비가 박찬근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좀 더운 게 선선해졌죠? 다들 건강하시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비티비였고요. 저희 채널 항상 구독, 시청, 구독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